선물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? 우와 그거 뭐야? 이거 좀 봐 아니 뭐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자꾸 두 손으로 하냐고 열심히 안 할 거야? 얘가 뭘 줄었을까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크래쉬에서 차연호 역을 맡은 이민기입니다 네 민소희 역의 곽성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물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?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잘 진아 좋아해? 알았어 가만있어 진아가 좋아하는 게 레고가 있거든 점수가 높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게임 잘하십니까? 못하죠 어쨌든 팀워크 게임이라니까 팀워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강하다 봅니다 아까 너무 귀여워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맞힐 수 있을까 어 나 이거 알아 3초 안에 맞춰주세요 3초 안에? 상의가 가능해요? 3초 안이기 때문에 아 상의할 시간이 없네 누가 한번 지나간다 아 그러네 야 이거 뭐다? 이거 이렇게 근데 나는 근데 이거 맞춰본 적 없는 거 같아 그래? 안다며 해보자 드립겠다 네 가볼게요 시작 무늬 우와 이런 거지 잘했어 호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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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성태 너무 성태형 있어요 이민기 어 나다 잘한다 나야 나 누구야? 누군지? 누군지? 소사 사장님이 누군지? 하 네 어 왜 이렇게 모르는 거 모르겠어 저 저 저 저 사장님 저 저 저 저 저 저 다 다 지나간다 어? 가만있어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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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거기 거기에 누나 누나 갈구는 그렇잖아 누구지? 저 저 과장님이 아 그래 어려워 근데 고 과장님 그래 고 과장 고 과장 고 과장님인가? 양조아 아니요 저 저 저 양조아 양조아 원래 나 문제 안했는데 미키마우스 오 나이스 나는 저 저 저 저 하다 끝난 거 같은데 재밌겠는데 이거 야 이거는 하나 둘 셋 오 오 오 좋아 운전 어? 운전 하나 둘 셋 아 아니 아니 중복은 안 돼? 아 안 돼요? 어떻게 하나 둘 셋 아 아니 뭐라도 해야지 귀엽잖아 야 핸들 안 잡을 거야? 자 안 돼 아 추격 추격? 같은 거 하면 안 된대 추격도 이건데 야 그러면 추격 추격 아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 그건 뭐야? 운전하면서 이거 하잖아 아이 추격 네 번째 액션 액션 오케이 하나 둘 셋 액션 얼핏 했는데 야 액션은 내가 눈치껏 할 걸 아 진짜 여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액션이 아니 이거는 너무했다 쉬운 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야 제대로 해 왜 나 그걸 두 손으로 하냐고 열심히 안 할 거야? 아니 총이잖아 총을 든 게 아니고 총 그러니까 총 총을 들었잖아 눈 안에 와 아 참 공손하게 해야지 여섯 번째 디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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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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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가 운전하고 얘 옆에 타고 호주 왔어 호주 아 이건 뭐 하나 둘 셋 경찰 하나 둘 셋 신문자 맨날 경찰입니다 이거 하잖아 조사 나왔습니다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크래쉬 크래쉬 뭐 있냐 하나 둘 셋 크래쉬 우리 맨날 크래쉬 TCI 해요 이렇게 시켜서 TCI 였으면 이거 하려고 그랬어 크래쉬는 뭐야? 몰라 이거라도 했어야지 앉아서? 어 손으로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네 오 쉬운데? 쉬운데? 해볼까요? 뭐 한거야? 이게 뭐냐? 이걸 모르겠어 그게 뭐야? 걸어 뭘 봐 어린이 어린이 보호고요 오 그게 이거 뭐야? 아니 저 봐봐 봐봐요 저게 그거야? 넌 약간 댄스 춤이었어 걷는다 걷는데? 뒤에 애기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? 봐봐 뭐야 오회정 금지? 오 정답 똑똑해 아 자전거 금지도로? 자전거 도로 어? 아 진짜... 금지 맞는데 왜 이게... 자전거 금지 잠깐만 자전거 주행 자전거... 비슷한 거 한 단어 더 있지 않아? 뭐야 빨리 그걸 설명해 봐 그 두 글자를 자전거 주행 도로 자전거 자전거 통행 통행 금지 통행 단어가 안 떠올랐지 아! 이거를 근데... 금지? 그냥 금지네 보행 금지? 어? 아잇! 아!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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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정지? 찰떡같이 알아듣는구나 이거 왜? 이거 할 거야 자 뭐야? 음... 과속 방지턱 주의? 이건 안 했어 내가 이건 안 했잖아 과속 방지턱 어... 이런 것도 있어 아... 노인 우선 통행? 노예학? 응 응 노인보고구요? 오! 그래! 어허 부흥 어? 어? 지금 소리 내도 돼 근데? 소리 안 돼? 저야 어? 추월 금지 차선 추월 금지 전방 아 이거 입이... 입이 움직이네 아 입이 움직이네 입은 못 봤어요 전방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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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과속 금지 추월이 아니야? 근접해 첫 번째 대답이랑 근접한데 끼어들기 금지 뭘 찔렀어? 할 수 있어 두 번 더 해봐 하하하하 가만히 쳐가 뭘 찔렀어? 아니 얘가 뭘 찔렀어? 아니 거기에 빠지라는 건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찔러? 하하하하 모르겠다 잠깐만 아니야 할래 뭘 찔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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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앞지르기 금지라고 해요? 끼어들기 금지 아니야? 하하하하 그 이게 지르기야? 지르기 아 그래 맞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머리 아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어떡해 나만 너무 웃긴 거 계속 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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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야생동물 보고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어 왜 잘했어 역시 카이스트 야생동물을 그렇게 표현할 줄이야 고라니라 할 수는 없었어 성격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 맞혔어? 6개? 아 맞어 6개예요 06개 6개 만족하세요 강사하죠 하하하하 자 누나 누나 먼저 지금 몰라 일단 일단 1단 우와 원 플러스 원인거였지 알고 몰랐지 우와 우와 이리와 집에 가자. 되게 보들보들하다. 귀여운 거 아니야. 어머 너네 손 잡고 있어. 내 보니까 얘도 얘랑 얘랑 센트네. 어 그랬죠. 자 뭔지를 모르겠어. 그러면 나는 왕컵. 이거. 잘하네. 받침은 내겠는데 컵이에요. 저는 피규어들이에요. 좋아하겠군. 이거 이거 세트인가요. 이건 컵이랑 세트 같은데. 아니에요. 잘해. 똑같이 3개씩 골랐는데 좀 미처. 팀원 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잘 맞네요. 잘 안 맞을 줄 알았어. 농담이에요. 재밌었어요. 드라마에서의 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호흡이었던 것 같은데. 차현우는 살짝 호흡을 후반에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고. TCI의 호흡은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잘 맞는 그런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TCI의 팀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 받아갔다. 아우 그럼 그럼. 다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. 칼 대신 운전대를 진 도로의 빌런들을 소탕하며. 교통범죄수사팀의 노그레이크 직진 수사조. 크래쉬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. 네요. 안 맞는 것으로. 네요. 안 맞는 것으로. Village 패배수 사소 • 겠죠 또한 네요. 있어요.